우와! 아 힘들다. 내가 카메라 시작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왜냐? 조금 특이하게 딱 시작을 해요. 우리 학생분들, 우리 1학년 메가스터디 회원분들 클릭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어그로 끄는 기술입니다. 근데 어쨌든지간에 그래서 클릭했죠.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낚시왕입니다. 낚시왕. 그래서 딱 낚싯대 던지고 탁! 낚았어요.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셨으니까 제가 낚은 겁니다. 자 근데 낚여서 아우 짜증나고 나가면 안 돼요. 고생 꿀팁을 드릴 거니까 오늘부터. 선생님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자 곽동영이라는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고1, 고2에서 내신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고등학생이 되셨으면 그래도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라는 걸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대비시켜주는 강사가 있습니다. 고3 파트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메인 화면에 나오는 대학별고사 메인 강사 중에 한 명인데 선생님은 수능 영어 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경찰대학이나 사과학교 입시 쪽으로는 메가스터디 전체에서 이렇게 큰 배너 나오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에서 너무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선배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제가 이걸 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전 바보같이 그런 시기를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선생님. 하고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예비고1 학생들 전용 영상이거든요. 선배들 다 나가. 잠깐만. 고2까지는 들어도 돼. 근데 고3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 학생들 위해 가지고 딱 선생님이 영상을 시리즈로 고생 꿀팁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여기서 고생은 여러분 고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고등학교 생활 갓생 꿀팁이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 꿀팁이거든. 근데 이대로 안 하면 진짜 고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다들 우리 메가스터디 우리 이제 뭐 큰 꿈을 품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메가스터디 들어왔으면 이미 대단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엠베스트에 이어서 이제 메가스터디까지 딱 오셨으면 여기서 뭔가 딱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짜 극극극 상위권 선배들의 갓생 꿀팁을 지금부터 전수해드리는 그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회수 좀 올려주셔야 제가 다음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영상 보고 괜찮다 하시면 친구들한테 소문도 좀 내주시고 선생님 홈페이지에도 놀러 오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개인 소개를 잠깐만 한 1분만 드리면 선생님은 경찰대학 23기 졸업 당시 76만 명의 수험생 중에 문과생 40여만 명 중에 선생님은 거의 두 자릿수 안에 들었던 슈퍼하이 울트라 여러분들 근처에서 극극극극극 상위권 선배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 관련해서 조언해줄 게 굉장히 많아. 나는 심지어는 문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정시 합격생 출신입니다. 내신에 막 수미양가 중에 미양가 요즘으로 치면 내신 7,8,9 등급도 있는데 다 꽤 붙었어. 그냥. 그리고 그냥 미로 붙여서 합격을 했던 선배. 영어 관련해서는 수능 두 번 다 만점. 모의고사는 만점 아닌 것보다 만점이었던 때가 훨씬 더 많았죠. 영어하고 수학은. 그리고 선생님은 당시 문과생들도 교차지원에서 시험을 엄청 잘 보면 의대를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대도 정시 교차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전교 1등 했을 때 저희 학교 십몇 등 했던 친구가 문과 출신으로 같이 지방대 의대를 교차지원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결국 선생님은 그 당시에 지역에서 거의 수석을 했었고. 대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학벌 자랑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그 정도 되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뭔가 고등학교 생활 갈생 꿀팁을 들으면 좋을 건데 미안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변에 그런 언니나 오빠나 형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역할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공부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인간 강사로 거의 메가스터디에 있으면 내가 지금 6년 차거든. 그 전에도 하면 10년 이상 대치동 전문 강사 겸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학원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고1 학생들한테 조언해 주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과목 상관없이 조언을 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기 와서 팔로우 하십시오. DM 내가 다 답장해 주겠습니다. 공부 관련된 고민도 얘기하시고요. 메가스터디 Q&A 게시판에서도 공부 관련해가지고 뭐든지 고민 남기면 내 강의 안 들으면 가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 강의 듣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구문독해 강의 정도 지금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사심 없이 고민 상담도 많이 해드릴 거니까 내 주변에서 제일 공부 잘했었던 입시 선배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입시 전문가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능하면 매주 할 건데 아무리 못해도 격주에 한 번 정도씩 선배들 최근에 선배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갓생 꿀팁을 선생님이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 근데 이제 오늘 이 겨울에 2월달에 여러분들 이제 계약 얼마 안 남았을 때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었던 진짜 갓생 꿀팁 중에 진짜 1번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미친 사람 같죠? 아닙니다. 저 진짜 정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중간고사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 선생님 썰을 좀 풀면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 3학년 때 공부를 나쁘지 않게 해가지고 자신감이 있었어. 내가 고등학교 가서 수업 잘 따라가고 그때그때 막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겨울에 수학학원 다니라고 없는 형편에 돈을 마련해가지고 학원을 두 달 끊어주셨거든요. 선행하라고. 근데 내가 그때 짱구를 굴려가지고 야 이거 내가 엄마한테 영수증 갖다주고 다음날 환불을 받자. 해가지고요. 아 다음날 바로 환불을 받아서. 아 그러면 안 돼. 이거 진짜 범죄야. 따라하지 말라고. 그럼 큰일 난다고. 고생 꿀팁이 진짜 말 그대로 고생 꿀팁이 돼버려. 고등학교 가서 고생한다고. 알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돈이 당시에 25년 전이니까 30만 원이 겁나 크잖아요. 큰 돈을 갖다가 두 달 동안 신나게 까먹어버렸어요. 우리 동네에 그때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와 거기서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사먹고 인생에서 진짜 가장 진짜 달콤한 진짜 두 달을 보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당시에. 넣어서 왔거든.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공부를 포기를 안 했으니까 입학하자마자 다음날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어. 내가 진짜 그 당시에는 막 수학 기본서를 제일 유명한 거 정석이나 개념원리 같은 거를 막 열심히 보고 갔는데 내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3월 달에 당장에 딱 첫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분도 되게 인자하시고 훌륭하고 좋은 분이야. 아직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우리 1학년 담임수학선생님 손땡땡 선생님 계십니다. 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안 잊혀져. 야, 1, 2단원은 다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왔지? 자, 진도 빨리 빼야 되니까 3단원부터 시작하자 하고 탁 넘기시는 거야. 와, 땡 됐다, 삐 됐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비속화라서 제가 메가스턴드에서 자체 편집될까마. 우와, 이거 완전히, 완전히 삐 된 거예요. 진짜 이거 이제 어떡해요. 진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 1, 2단원을 단기간에 3단원부터 수업을 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애들이 다 네, 그러는 거야. 한 놈도 싫은 놈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랑 갔어요.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포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버스컷 모드로 해서 광전사처럼 미친 듯이 싸워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때 같은 경우는요. 수학 몇 점인지 아세요? 38점. 영어 58, 59, 60.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이런 꿀팁을 배워야 된다니까, 당신들이. 그래야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즐겨찾게 해야 하나. 매주 업로드 될 때마다 찾아와서 봐. 절대 손에 안 나. 내가 선생님 강의 빨라고 영어 관련된 거 이런 거 안 하잖아. 이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래. 메가스터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위에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건 진짜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간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제가 중간고사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중간고사 대비할 때 제일 애 먹는 게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너무 이해 안 가고 어려우니까 다른 과목 전체 내신 준비 시간만큼 수학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방학 때요. 우리 메가스터디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하나 그리고 센수학하고 RPM 같은 거. 우리 RPM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센수학하고 RPM 개념 강의 하나 정도를 지금부터 중간고사 범위까지 해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돌려놓고 중간고사 시기가 되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봐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내신 교재를 거의 다 추가해가지고 또 계약하면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책에 있는 문제를 다 체화해서 외워서 내가 문제로 나올 때 쓱쓱쓱쓱 풀려면요. 여러분도 모를 거야.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풀어봤을 때 응용이 돼. 어떤 수학 문제집을 중학교 때처럼 한 번 딱 푼다고 그렇게 응용이 안 돼. 고등학교 수학에서 응용 문제가. 중학교 때랑 결정적으로 다르거든. 아니 진짜야. 어떤 수학 문제집을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봐서 그 기본 유형이 다 외워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기들 너 뇌가 순수한 너. 깨끗하잖아. 다림질 한 것처럼 쫙 펴져 있지. 근데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정보가 없으니까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이걸 한 번 정도 풀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느긋하거든요. 한 번 풀고 시험장 들어가 봐요. 개박살나요. 내신 시험도 그래요. 모의고사에서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신 교재들을요.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풀어가지고 다 외워버려야 돼. 근데 방학 때 수학 문제집을 한두 번만 그 작업을 쳐놓으면 개학하고 나서 속도가 빨라져서 시간 확보가 되니까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탐구가 됐든 기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 확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면 대박적이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지. 그리고 불안감도 없고. 수학 못해가지고 막 학원 쫓아다니면서 시간 왕창 까먹으면 다른 과목은 언제 할 거야. 그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보다 영어 기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 내신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 그리고 이쯤 2월 말 정도 되면요. 너무 저기 뒤쪽 진도 나가는 거 완결짓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스위스 중간고사 범위를 한 번 했으면 방학 때 이왕 선행을 했으면 한 번 돌려서 복습하는 작업도 지금 시작을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대비로. 본격적으로. 이걸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뽑아야 되니까 반복 돌리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망쳐버리면 2, 3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커버치기 어려워. 근데 1학기 내신 망치잖아? 그럼 의욕이 안 생겨. 내가 이번에 4, 5등급 찍었단 말이야? 그럼 기말고사 때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도 올릴 가능성 자체가 없어. 근데 기말을 연달아서 망해서 1학기를 망해버리면 이제 진짜 의욕이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 끊는 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교 내신을 하나도 안 망쳤잖아. 내신으로 스카이도 갈 수 있고 인서울도 할 수 있고 메디컬도 갈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망쳤잖아. 근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시간 낭비하고 의욕도 없이 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바쁘게 서둘러야지. 고1선행은 특히나. 수학 잘해놔야 돼. 나 영어 강사야. 메가스터드 영어 강사라고.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극상위권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면요. 지금 비중을 수학 내신 준비 최대한 맞춰놓고 계약하자마자 뭔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나머지 과목들 기출이랑 문제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까지 나오는지 범위랑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정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친한 선배는 학교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거기서 얻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보통은 학교 앞에 있는 학원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데서 보습학원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좋고 아니면 가깝게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획득을 하셔서 과목별로 시험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딱 체크를 해놓고 그 선생님들이 어떤 책에서 얼만큼 나와라고 했을 때 한두 번 보면 돼 라고 하면 그 말 절대 믿지 말고 딱 3배에서 5배 정도로 보셔야 돼요. 저는 중간기말고사 항상 전교 1등 하는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시험 범위 전체 교재를 10번 이상 씻었어. 완전 다 외웠어. 내 그림도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진짜 변태고 변태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오타쿠의 변태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섯 번에서 열 번 사이 선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서너 번 이상 더 돌려줘야 돼. 그렇게 해서 완전 암기가 딱 된 상태로 시험장 들어가면 잘 볼 수밖에 없어. 근데 1학년 때 망치면 진짜 답이 없고 개학하면 1학년들 특히나 학교 적응하느라고 어선해가지고 시간 금방 날라요. 그리고 개학하면 재밌어요. 새로 친구 사기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너 인스타 아이디가 뭐니? 어쩌고 저쩌고. 친구들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피디 한번 싹 다 훑어보고 좋아요 우르륵 남기는 동안에 네 인생은 안 좋아져요. 여기에서 고생하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큰일 난다고. 뭐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빨리 지워버려야죠. 편집 당하니까. 그래서 지금 잡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팁 드리면 메가스터디 고1고2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내신 강의를 해주시는 전문 선생님들 강의가 정말 좋아. 이 목숨 걸고 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아서 내신 대비는 메가스터디에 웬만한 거 교재에 막 출판사별로 자습서 해석 다 있단 말이야. 이거 활용해가지고 준비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학교 출판사 뭐 쓰는가 미리 봤다라고 하면요. 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회원가입 되면 들어가서 보면 거기 게시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표 같은 거 올라와 있는 학교도 되게 많거든. 그거 확보해서 미리 준비해버려. 2월 달부터 중간고사 준비한 또라이가 어딨어. 그래서 당신이 그 또라이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종교 1등도 하고 반 1등도 하고 내신 쫙 앞서 나가는 거야. 이거 진짜 개꿀팁이야. 지금 시기에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개꿀팁이야. 요즘 회기물들이 인기잖아. 인생 내가 다시 한 번 살면 내가 해보고 싶어. 내가. 선생님은 서울대 경영학부 학교 가고 경찰서 졸업했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 그러고 보니까 뻗지시네. 아니야. 근데 개고생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하나도 안 망친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 영어 단어를 여러분 전체 3,600개를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한 친구들은 아야 다시 다시 예시가 적절치 못해. 영어 단어를 예를 들어 1,000개를 외워야 된다. 근데 3학년 때 시작하면 1년 안에 1,000개를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2학년 때 시작하면 1년 안에 500개만 외우면 되고요. 1학년 때 시작하면 300개씩만 외워도 돼요. 그러면 3학년 때 시작하는 애들이랑 1학년 때 시작하는 애들이랑 똑같이 달성한다고 했을 때 난이도가 3배야. 3배. 근데 왜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놔두고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해. 응? 행복하게. 빨리빨리 해. 정보 파악하고 지금 계약 직전까지는 수학을 착살내놔. 알았어? 그리고 나서 내신 범위를 지금 미리 확보해. 작년 범위랑 거의 비슷하게 가. 웬만하면 지금 교육과정이 작년 올해 크게 개정이 안 돼서 교과서도 안 바뀌었을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이건 바뀌었으면 바뀐 걸 맞춰서 가야 되니까 선생님 확인해봐야 된다.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내가 근데 1학년 케이스를 너무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과정이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똑같을 거야.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선생님 인스타그램 친구 합시다. 고민거리 다 상담해 줄게요. 그리고요. 선생님 강의도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영어 독해 진짜 잘해요. 개쩔어요. 그리고 제로백 수능 구문 독해라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보통 구문 독해들 많이 해. 근데 기초 문법이랑 문장별로 독해하는 방법 문법 같은 것들이랑 최근 수능 3개념 문장으로 정말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 강의는 1학년 때 1번 끝내고 기본 유형 독해 정도 딱 해주시고 2학년 올라가면서 심화 유형 독해 봐주시면 딱 좋거든요. 그리고 경사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그쪽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선생님 영어 강사입니다. 근데 수학을 신나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선생님이 진심으로 해주는 조언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수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 잘해서 고등학교 3년 쭉 이어서 행복한 고교 생활 갓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꿀팁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봅시다. 오케이. 요. 좋았습니다.